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대표 자기경영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공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자기경영의 대가 그리고 가장 만나고 싶은 전문가 1위 또 오프피시도 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쓰는데 또 특히 새로운 장르에 해당하는 평전을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 평전,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인 이용만 평전 그 이후로 한 두 권 정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제가 학생일 때도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기회가 나는데 요즘도 그럼 강연도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강연 탑픽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고 또 책을 쓰는 주제들도 많이 바뀌지만 계속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 제조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콘텐츠 제조기. 우리 소장님이 또 1인 기업가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고 제가 책을 몇 권 쓰셨나 보니까 세다가 놓쳤습니다. 100권이 넘으시죠? 네. 한 100여 권 정도 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하실 수가 있죠? 뭐 항상 이렇게 호기심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정치를 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쓰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그 해가면서 즐거움이 많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쇼핑을 하면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쓰면서 즐거움 약간 고통하고 즐거움에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데 쓰면서 저는 참 학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하. 주로 모르는 주제에 대한 책을 많이 써요. 그렇군요. 뭔가 알고 싶으면 책을 쓰는 거죠. 배움의 기쁨을 함께 느끼시면서 또 그 내용을 세상과 소통하면서 책을 쓰시면서 그렇죠. 지식을 나누시는 거네요. 그야말로 공부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세월이 가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깨우치는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실족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을 좀 낮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를 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잘하는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뭘 잘할 수 있는지 뭐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이 부분은 이제 대학생들한테 또 이제 직업을 찾는 친구가 참 많이들 말씀해 주는 단어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소장님은 또 계속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학생들에게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네. 인생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딛을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은 제 생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얼추 맞는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이 자신을 알아가지 않겠느냐 뭐 엊그제 읽었던 전 세계 가장 큰 자전거 회사인 타이완의 자이언트라는 회사의 사장님은 젊은 날에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다 50줄에 아 내가 자전거를 만드는 것에 필생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유학기제나 이런 걸 해가 진로탐험 이런 걸 하는데 정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사람이 뭔가를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가 그게 서양고전의 굉장히 중요한 탑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아간다는 거가 서서히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중학교 때 알아야 된다는 고등학교 알아야 된다는 대학교 알아야 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빨리 결정하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주말에 직업체험학교 막 데리고 가고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제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계속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인턴도 하면서 바뀌고 첫 직장을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기본기에 충실하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기본기라는 것은 읽기 능력 같은 거 쓰기 능력 같은 거 이런 분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뒤집히고 있고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빨리 진로를 정해서 빨리 투자해서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바심 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빨리 만들면 되는데 사람은 빨리 만들어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보면서 뒤돌아보면 고생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요. 저도 벤처 때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 다음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실수 경험들도 있는데 그게 다음에 더 큰 실수를 방어해 주는 방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름길을 가는 것은 시험은 그렇게 칠 수 있는데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셨군요. 우리 소장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자기 경영이거든요. 자기 경영이란 뭘입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 성찰? 이런 걸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강점을 잘 발견해서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분야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부든 학생이든 경영자든 간에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에너지나 지식을 가장 잘 배분해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이나 기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영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경영자는 모두 다 경영학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영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면서 매니지먼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를 가장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인터뷰를 어떻게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주 작은 단위의 자기 경영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성과를 올린다든지 원만한 개론 생활을 해나간다든지 그러면 아이들하고 가장이 되면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모든 부분들이 다 경영의 대상인 거죠. 그렇군요. 가정도 경영의 대상이고 부부관계도 경영의 대상이고 그럼요. 만약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경영 잘못한 거네요. 노년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가정경영자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고객이니까 배우자 그렇죠. 그 배우자가 자기한테 광팬이라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본인이 업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영에 관한 그런 자기 경영에 관한 그런 다양한 방법은 네. 좀 이렇게 젊은 날부터 우리가 몸에 익히면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요. 또 자기가 잘 되면 가정이 좋은 거고 또 가정이 잘 되면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골프를 배우지만 자기 경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진짜 중요한 걸 잘 안 하는 거죠. 잘 살았다. 이것은 인생을 잘 경영했다. 이런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소장님은 어떤 1세대 자기 경영 개발서 혹은 어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또 우리 국내에 멀리 퍼치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세대 자기 개발 경영 계속 3세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뭐 이렇게 시대에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 시대에 또 수요가 있으면 자본주의는 수요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체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실링 같은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위로나 위안이나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치중되는 그런 종류의 자기 개발서들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힘들다 당신이 차고 나가야 되고 당신 설령 역경 속에 있더라도 그 역경의 경험이 당신의 굉장히 고유한 체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자활의지라든지 또 개척자 정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오리지널 자기 개발서인 거죠. 요즘 또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개발 많이 하고 도서관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볼 수도 없고 우선 수준을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뛰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을 그렇게 확장을 하거나 취업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현명한 인생 전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졸업을 하면 자기하고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졸업한다? 그런데 그 졸업했을 때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렇습니다. 1순위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1순위에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그러면 2순위하고 3순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접근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내가 졸업을 하면 1순위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순위를 가기 위해서 몇 년씩 정도를 더 학교에서 보내는 것은 제가 자식 같으면 저는 반대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지식하고 현장에 취득할 수 있는 지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영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북스마트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를 일으키면서 잘나가는 경우들이 얼마인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힘들 때는 일단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일단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책임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렵냐. 해보는 거죠. 북스마트가 아니라 스트릿스마트가 아니라. 네, 그럼요. 또 많은 청년들에게 시사점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무엇보다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연세가 있는 분도 많으실 텐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경영이라는 말이 어른 세대에 더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수명이 늘어서요. 그럼요. 지금 항원의 어떤 가족적인 문제라든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남자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육아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유연하십니다. 남자들은 뭔가 사냥감을 향해서 뛰는 체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경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자기 자신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가다듬어져 있으면 노년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잊히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 고전소설을 읽기를 참 좋아해요. 고전소설을 영어로? 저녁때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영어 고전소설을 읽어요. 영어 고전소설을 이렇게 읽으면 제이네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읽으면 너무나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퇴가 됐을 때는 제가 알고 있던 옛날에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이만한 그런 소설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시면 훨씬 더 세상을 넉넉하게 보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우리 소장님은 자기 경영의 대가시인데 일반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자기 경영의 대가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은 그분의 하루에 살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은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면 대개 이제 한 4시 정도 기상을 하고요. 아 새벽 4시예요? 네. 4시 정도 기상을 하면 뭐 거의 그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기록으로 다 정리해요. 오늘 내가 뭐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 CBS하고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멍을 마쳐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집사람하고 점심을 어디로 먹으러 가면 어디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쫙 정리가 되면 두뇌 속에 아주 체계화된 그런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루가. 오늘 하루 스케줄이 되죠. 하루 스케줄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대개 이제 오전 시간은 몰입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개 지피를 많이 하고요. 강의가 있는 날들은 강의로 이동하지만 강의가 없는 날은 계속 글을 쓰는 거죠. 그럼 대개 한 6시 그러니까 호르몬 본비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어두워지게 되면 생산성이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부터는 영화를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소설도 읽고 그렇게 하고 또 신간들도 계속 읽어내고 근데 시간 낭비하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뭘 기다릴 때도 항상 준비할 때도 가방 속에 늘 책 같은 걸 갖고 다니니까 아껴 쓰죠.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짜임새 있게 순간을 영혼처럼 살자는 순간을 경영하고 계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별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또 힘든 순간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드신 순간은 없으세요? 소장님? 18년째 제가 이렇게 생계를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18년 동안요. 그럼 18년 동안 계속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홀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서 또 많은 걸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집사람이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공장이 일단 없잖아요. 공장이 이 안에 있으니까. 1인기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자기 스스로 수주를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사업가들을 더 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작지만 그분들이 어떤 심적 상태를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갈 거고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 자신의 기업가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공부경영연구소의 우리 공부경영연구소의 박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영 그리고 지금까지 또 홀로 너무나 잘 살고 계신 저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 박사님께서 자기 개발소만 쓰신 게 아니라 신앙서적을 또 쓰셨어요. 신앙서적 쓰고 서양고전 사회평론 뭐 평전 뭐 별거 별거 다 썼죠. 전 참 그게 놀랍게도 궁금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그렇게 깊이 만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이제 50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떠나는데 실용학문만 하다가서 되겠느냐 인생에는 뭔가 근본적인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서양고전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당신 서양고전을 시작했냐 저는 동양고전은 상당히 처세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주기가 힘들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왕정 하에서 나온 사유 결과물이잖아요. 세양고전을 해가지고 소크라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책을 한 다섯 권 썼어요. 나 이거는 해답은 줄 수 없는 학문이구나. 검사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전통에 해당하는 구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 대학을 안 갔지만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학습을 한 거죠. 학습을 하면서 이제 한 세 권 정도 책을 쓴 거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만나게 됐느냐 내가 소위 소크라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스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훨씬 저보다 철학수에 이렇게 통달하신 분도 많겠지만 작은 행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러나 그 작은 것보다 훨씬 큰 행복, 그걸 저는 근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행복을 한계적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 행복은 철학자들이 제공할 수 없다예요. 이 사람들도 해답을 전혀 못 찾은 때 세상을 떴다여요. 그러니까 그 근본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걸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근본 행복이다. 그러면 딱 바뀐 거죠. 그거가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180도 바뀐 거죠. 세계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지성적이시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실수록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그 끝에서 발견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하게 된 거죠. 깊어지시죠. 사람은 육의 그릇도 있지만 세상 학문을 배워서 만든 혼의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영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영의 그릇 문제는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역사상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던 한 분이 돌아가신 임박해서 그걸 보낸 거 아니에요. 스물 네 개인가 내가 지금 읽어보면 한 두 시간이면 설명이 가능한 그런 주제들이며 신이 계십니까? 신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답을 못 얻으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혼을 넘어서 영의 영역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탐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은 아주 평강을 얻는 결정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그런 게 없으면 평강을 얻기는 힘들어요. 지식이 줄 수 없고 권력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왜냐하면 젊으셨을 때 TV토론 나오셔서 날 세워서 토론하실 때 뵀던 모습과 지금 굉장히 많이 편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평안을 진짜 마음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학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기쁨은 줄 수 있죠. 잠시의 위로나 위안을 줄 수 있고 환희도 줄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반석 같은 요새 같은 성체 같은 그런 굳건한 그런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하나님 만나시고 많이 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격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연구하셨고 만나신 후에도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격영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자기의 구원주라든지 또 자신의 인생의 어떤 길을 제시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많은 그런 종류의 생각이나 사고나 세계관 자체가 섭리라는 부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부분을 본인이 뺏어까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을 큰 종류의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풍선 속에 작은 풍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풍선은 자기 개발이나 자기 경영의 영역인 거죠. 섭리론 속에서 자기가 주어진 작은 일들 시간이든 열정이든 지식이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기 경영이나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전혀 이렇게 충돌하는 게 없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정말 자기 경영을 잘해야 하는 거죠. 지금 탈구하는 원고 하나가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이나 책이에요. 교회 가면 교회 가면 그런 것조차도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내가 아주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걸 좋아하실까? 천만의 말씀일 거라. 세상 속에서 승리해가지고 모범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편안해지구나 저렇게 일도 잘하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도로를 이끄는 방법이잖아요. 성교나 전도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승리하는 방법에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 경영이라는 것을 할 만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은 예수 안에 승리하는 거죠. 예수 밖의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학문을 하다가 신학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체계화가 안 되면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논리적 정합성 같은 걸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같은 부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었고 이게 진리가 맞다는 걸 또 깨닫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 크리스도는 누구시냐? 나는 그분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맹쾌하게 정리가 된 거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잘 경영을 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화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주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주르는 건데 가장 잘 이용하는 것 달란트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과 그게 자기 경영의 영역이라 하면 아무것도 충돌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금만 해서 박사님 말씀이 소화가 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원래 경제학 박사 하셨습니다. 경제학, 경영학은 효율성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학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에 박사님 뭐가 제일 달라지셨어요? 뭐 일단 지식을 많이 추구하더라도 참 평안을 얻기는 힘들죠. 지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게 대양에 떠 있는 작은 나룻배 같은 그런 신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넉넉하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저 양반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사연이 있을 거다. 웬만한 것은 분노하지 않는 거죠. 사회가 약간 혼탁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섭리에 대한 그런 큰 믿음이 있는 거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게 합하여 선이 될 거다. 그리고 저 안에는 뭔가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죠. 요즘 백세시대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이 땅의 크리스찬이 요즘 지성에 많이 갈급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박사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기도 제목이나 또 바람 같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이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또 글 쓰는 능력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그 능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가족이나 이런 걸 또 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참 평화를 얻는 사실 삶이라는 게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고부터는 그렇게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도 긍위를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부서지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좀 긍위를 보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정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냐? 그런 게 내 생각에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본인이 알게 모르게 본인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그거는 공부해가지고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귀한 깨달음들 또 그러한 지식들을 더욱 답보로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또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을 새로운 지식도 한번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 만약에 자기 경영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깊이 있는 지식도 삶의 지혜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